누가 봐도 가야지. 누가 봐도 실패할 거야.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탁구는 못해요. 탁구는 실패했습니다. 이거 한 팀이 실패한 거야. 우리 팀이 실패한 거야. 2PM이 실패한 거야. 2PM이 구기 종목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MC님. 탑밥은 어떻게 하세요? 아 착각나는 대로. 밥밥은 다 식었어요. 다 드시고 계세요 지금. 배고팠어요? 네. 손도 나아. 우리 아침도 못 먹고 와서. 와. 수고했네요. 와. 수고했네요. 와. 김승이 형. 우리 김승이 형. 끊지 마. 우영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아 그래요? 그럼 다음 게임은. 다음 게임은 가자. 첫 번째 도전 실패했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했는데. 응? 포기할 수는 없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게 많아요. 둘째가 많으니까. 다운 피를 saved. 다음으로 넘어갑시오. 자 2PM 쇼. 워우우우. 세 번째 도전. 이번 게임은. Bobителcomes. 이렇게 위로 렬 입니다. 부채로 밑에 부채로 심하게,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한 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네, 같이 협동을 해서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 어떻게 갔지? 어디 갔어? 야, 이거. 이거 서는 거였어? 어, 어, 어. 서는 거였어? 나는 원래 말을 못해. 나는 원래 말을 못해. 어, 어. 한 번 더 말해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여러분은 다 재밌게 보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게임 쇼. 투게임 쇼. 투게임 쇼. 투게임 쇼. 투게임 쇼. 자, 여러분. 아, 첫 번째 도전. 투게임 쇼. 저희가 아쉽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어,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투게임 쇼. 네. 자, 이번에는 정말 투게임 쇼. 투게임 쇼. 제대로 보여줍시다. 아, 이번에는 간식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찬석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바나나를. 와,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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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는 말이죠. 개수가 같기 때문에. 무대의 실패이라도 하나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성공을. 아, 아, 아.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자, 우리 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꼭 섭니다. 자, 투게임 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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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le. 같은 것을 보고 싶어요. 다 Allah. Entee. 아니 그거는 스파이크 보여요. 아니 스파이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 잠시 자세 교정보다 계속 이래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내려가지. 제 생각에는 이게 부채가 붙이는 방향대로 풍선 움직이거나 계속 올려야 돼요. 근데 그래도 내려갈 텐데. 아니 포메이션을 짜서 6명이 공 하나를 가운데에 몰아넣고 위로 굴리면 될 것 같아요. 어 탄성이 되지 않나요? 어 탄성이 되지 않나요? 탄성이 토스하나요? 어 일단 찬성이가 잘 하네. 이렇게 하면 된다. 위로 위로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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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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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야 야 빨리 빨리 깨어. 야 다 부서졌어. 잠깐만요 이거 거어주세요. 나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거 대여한 거야. 죄송해요. 렌티비 내야 돼. 렌티비 드릴게요. 렌티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뒤로 뒤로. 자 이게 진짜 혼자 잘해야 될 게 아니라 그렇죠. 바다 쳐주고 바다 쳐주고 계속 풍선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살짝 원형을 해서 한번 써보자. 그렇죠. 우리가 양심성으로 살짝 풍선 치지 말자. 연습. 연습. 그러면 6명이서 다 같이 해보자. 하나 둘 셋. 움직여. 다 둘 셋. 잘될,해달라. 내 elevсь킵에 잠시 내려야rav garm Messiah. 1, 2, 3, 2 1. 하나 둘 셋. grapp mitii. 이렇게 Desert Match Ch Rudy. 웃rut. 빨리 올려, 빨리. 조용, picked up. akhir Jespy,con. 자. 일aker 십 놓았다. 하지 마. 살짝 툴렀어 잠깐 했는데 너무 힘들다 했을 때 할 수 있어 앞에서 시작하자 된다 된다 희망이 보여 역시 팀워크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기다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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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었는데 야 지금 쳐지면 안돼 자 이 분위기 그대로 살려서 자 이분이 그대로 차려가지고 자 12초 야 이거 몸살 걸리겠다 이거 대박이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얘들아 야 우리가 어떤 무대를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있었을까 타이밍이 너무 무리였어 너무 기다렸어 조금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이 풍선이 이쯤 오면 실패 여기서 우리가 올려야죠 이 정도 뿡 여기서 올려야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이요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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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때리지마 때리지마 추라 추라 하 believed 질로 들어와 King 살아있어 살아있어 allein 살아있어 돌아 있어 야! 왜! 왜! 내가 살렸어! 내가 살렸어! 야! 내가 살렸다고! 내가 살렸어! 자, 다시 한 번 더 보이세요. 저 또 열심히 했어요. 저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 위팀 너무 많이 쓰거든요. 야, 이거 진짜 제작진이... 내가 제일 마지막... 이거 좀 보고 봐주세요. 두생이 열정이 담겼습니다. 야, 대단하네. 형이 이거 못하게 하려고 다 부딪히는데... 아니야! 들어와! 살아있어!가 아니라 살아있어요! 오빠! 두 번째 도전까지 34초를 성공했는데요. 우리는 아까도 그랬지만 연습이라고 했을 때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랑 들어도 되는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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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다. 아, 괜찮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평범인데 후건 저쪽에 붙이면은 말로도 계속 올라와요. 아, 부럽고. 저쪽에 계속 올라와요. 평범에 대한 성공 없었으니까? 네, 평범에 대한 성공 없었어요. 괜찮네. 튜비엠 파이팅! 오케이. 잠시 후 바나나 하나 먹겠다고 단체 고근분투 캐치는 6증생. 오케이, 오케이! 남은 시간 66초.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some三 구아. 그리고 계속 가는 팀워크 오디션. 과연 증생들은 뇌심동체가 될 수 있을까. 잠시 후 공개됩니다. 스마트폰 살 땐 인터넷 검색 속도가 굉장히 와이파이 잘 떠요? 동영상도 와이파이 잘 떠요? 대용량 이메일도 한 번에 와이파이 잘 떠요? 아 와이파이 잘 뜨는 스마트폰 차이시는구나 스마트폰 살 때 와이파이 대결 굽네 치킨 우린 대리베이크 치킨 꾹꾹꾹 네를 원해 맛있는 대리베이크 튀튀기지 않아도 빠바밤 바삭해 다 구워 더 맛있다 맛있겠다 둘 다 시켜도 돼 친구를 위해 묘기를 부리는 고개사 특별한 당신에게 특별한 치킨은 크리미 페퍼 소스와 베이컨 새로 나온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 디럭스를 맥런치로 즐기세요 현대카드 생활 혜택에 집중하다 현대카드 V2 Platinum 현대카드 뷔チャンネル 현대카드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뷔 감사합니다.